지금 11시 40분 초래 보고에 오늘 일요일날 한번 또 이렇게 와 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경매장으로 진로 가지를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전원은 지금 2만원으로 되어있나요?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난전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많이 돌아보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전 한번 쭉 보고 마칠겁니다 여기 지금 건어물이 파는데요 난전하고 이 안에 이어지는 중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11시 40분에 43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여기 꽃게 거의 다 암케이지네요 눈에 딱 들어오는게 넘었어요 3개 6만원 10,000원 암케가 7,000원이네요 암케입니다 암케가 7,000원 여기 풀치 풀치 10,000원 같아요 10,000원이에요 저기 풀치는 갈치 새끼를 풀치라고 합니다 이거 바구니에 10,000원짜리 저거 까놓은거 저게 물개입니다 물개 숯개 15,000원짜리 마늘 한번 더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숯놈인데 저런건 얼마인지 모르겠네 2만원 2만원을 부르네요 여기 숯개네요 이건 얼마인지 물어보면 싫어해가지고 있었네요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을 모르겠어요 이건 얼마에요? 15,000원 15,000원이네요 여기요 15,000원 15,000원이에요 숯개 사세요 숯개는 15,000원 하는 거 같네요 보니까 15,000원 15,000원 하는 거 같아요 암패에는 10,000원 그래도 숯개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망둥어는 2kg 15,000원 2kg 15,000원 망둥어 2kg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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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직전이에요 돌개는 얼마에요 싱싱하네요 돌개 간장거리가 있습니다 돌개키로에 만원 쑥뽑개는 15,000원 암꽃개는 보통 만원 이렇게 사진에 보일 때 물농개는 60년 외에는 40년은 나중에 후회에요 한거리는 만원 암꽃개는 암꽃개 암꽃개 사장님은 싸게 파는 그래서 싸게 파는 2키로 만원이면 사장님이 세요 꽃개는 어떻게 해요 만원씩 깍딱이 만원 죽은거는 만원 산거는 만원처럼 그러네요 죽은거는 칠꽃개 만원 키로에 부르는거는 죽은거를 이야기하는거네요 3키로 2만원이면 선호입니다 선호 선호 선호기 때문에 3키로 2만원 무조건 싼거를 사면 안됩니다 무조건 싼거를 사면 안됩니다 필요한거 사야지 네 암꽃개는 만원 여기 섞여있는거는 어떻게 살건 모르겠네 섞여있는거는 어떻게 13,000원으로 그러네요 순만마는 15,000원 암문마는 만원 섞여있는거는 13,000원 2키로 2만5,000원 15,000원 2만5,000원 15,000원 좋은거 2만원 좀 낮은거는 15,000원인데 2키로 2만5,000원 그렇게하네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리뷰를 했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 너무 거부반응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격은 비슷한거 같아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소래의 가격은 정리가 되네요 숙곡개는 살은건 15,000원 예 중거는 숙곡개도 만원 안폭개는 만원 사라도 네 저는 2키로 2만5,000원인데 다리 보세요 다리가 막 떨어져 있어요 다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상품적으로 보면 기품이죠 상품이 못되고 한 번 보세요 확대해서 만원짜리는 그 옆에 암금 죽은거 그거는 사람 끌기 위해서 얘기하는거고 3키로 2만원 이건 한 마리만 살고 다 죽었는데 3키로 2만원 네 이거 막 섞여 있는데 그냥 또 살았다고 2키로 2만5,000원 13,000원 물어보는가보네요 근데 3개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개를 정확하게 촬영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신 시세나 요런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요거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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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빠진 소래포고요 지금은 물 오후 돼야지 들어올거 같아요 어제는 배 들어오는 시간에 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11시 40분에 도착해서 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시세 파악은 됐습니다 오늘은 암깨는 만원 다른거는 15,000원 부르고 숫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15,000원인데 썩힌거 13,000원 부르고 2키로에 25,000원 여기 일반적인 소래포구 난전의 시세입니다 이래도 좋은거는 키로에 15,000원 부르네요 좀 숫게 좋은거는 15,000원 부르네요 그래갖고 2키로에 25,000원 작은거는 10,000원 길어 부르네요 돌개는 간장게장으로다가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2키로에 2키로에 25,000원 2키로에 25,000원 3키로에 2만원짜리는 죽은거 입니다 그냥 그래요 저는 좋다 나쁘다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방송에서는 안태가 살이 찼다고 이렇게 상의자들 말씀하시는데 살이 많이 찼으면 노량진 경례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직은 안찼습니다 승아 니트 Munich 승아 들어와 Trepflicht 생각 승이 댓글 제가 번호 Wait